오늘의 주인공 모모랜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여기까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 나왔나요? 좋습니다. 우리 어서오세요. 모모랜드 여러분. 인사부터 한번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겟쳐알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상큼발랄해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한 명씩 우리 이름과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인이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 매력 뿜뿜 제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다음. 네 안녕하세요. 멋진 랩으로 돌아온 꽃보다 데이지입니다. 꽃보다 데이지. 아 네 좋아요. 다음.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4차원 단전 매력 나인입니다. 아 좋아요. 아 우리 또 빨간 머리로 이쁘게 단장했어요. 다음이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깜찍 갈랄 막내 렌시입니다. 아 우리 렌시. 아 귀여워요. 막내예요.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이번 뿜뿜 앨범에 멋지게 돌아온 리더 혜빈입니다. 아 우리 리더예요. 여러분들. 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네 안녕하세요. 탕산음료같이 상코미 주이입니다. 아 상코미 주이. 아 네 너무 예뻐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햇살보다 빛나는 연우입니다. 아 네 너무 아름답죠. 네 또 웹드라마 어토캥 또 하고 있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아이니아이니 와이니 아인입니다. 아 아인이야 와이나 와이니. 와이니. 고마워요. 자 다음.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메인보컬 여름처럼 여름보다 핫한 태해입니다. 자 여름보다 핫한 태아.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자분들 멤버들 이름이랑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무대를 먼저 보시기 전에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포토타임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회장해 주시고요. 한 분씩. 먼저 맨 먼저 낸시양 후면 정면에서만 일단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첫 번째 포즈. 낸시양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우리 귀엽게 또 찍어줬어요. 자 우리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깜찍해요. 아 좋아요. 양손으로. 아 좋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오 섹시 섹시. 오 네. 상큼발란.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낸시양이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주희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주희. 주희양 나와주세요. 아 좋아요. 에너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 서주시고. 네. 첫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네. 좋아요. 네.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네. 큰 절을 또 올리고 있어요. 우리 주희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가만히 있어볼까요? 하나 둘 셋. 스틸로. 자 무슨 포즈죠 이거는? 아 네. 좋아요. 에너지. 네. 좋습니다. 주희양이었습니다. 하트. 아 좋아요. 자 다음 우리 연우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양. 자 이쪽으로 센터서. 아 네. 우리 팬서비스. 자 하나 둘 셋. 스틸로. 네. 하트. 자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좋아요. 아 하트로 또.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네. 스틸로. 아 조금 더 귀엽게. 조금 더 웃고. 자 좋아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우양이었어요. 아 네. 퇴장할 때도. 다음은 데이지양입니다. 데이지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데이지양. 네. 여기 센터로 나와서. 하나 둘 셋. 아 네. 꽃 같아요. 아 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꽃보다 데이지. 좋아요. 자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깜찍발랄한 표정이죠. 자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자 예. 좋아요.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 데이지양입니다. 아 네. 너무 깜찍해요. 네. 좋습니다.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해빈양. 해빈양 나와주세요. 아 우리 또 리더예요. 리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깜찍하고 예쁘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우리 또 공식 포즈네요. 네. 너무 아름답고 사랑 하트.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에너지. 에너지를 뜻하는 예. 상큼발랄 우리 해빈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다음은 우리 아임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이닝.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에너지 있어요. 아 좋아요. 머리를 또 예쁘게 잘랐어요.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아 첫 피백 머리에 너무 잘 어울리는 우리 엔딩. 엔딩 포즈죠. 자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자 조금 더. 네. 좋습니다. 우리 아임양이었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나윤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양. 아 오늘 또 이쁘게 빨간머리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너무 아름답고 빨간머리 너무 잘 어울리죠. 자 두 번째. 하나 둘 셋. 아 하트를 또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하트로 또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제인양. 제인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인양. 하나 둘 셋. 아 네. 표정이 좋아요. 리액션이 살아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즈. 네.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또 에너지를 또 표현하고 있죠. 아 좋아요. 힘이 활활 납니다.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어허. 네. 가만히 한번 스틸로 한번. 네. 디제잉. 좋아요. 네. 제인양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태아양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양 나와주세요. 자 여기 센터 서주시고요. 아 네.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아 우리 또 하트. 아 너무 어울려요. 핑크 옷이랑. 좋아요. 좋아요. 자 두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아 네. 에너지를 나타내는 우리 또 상큼발랄한 포즈. 아 좋아요. 자 세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네. 스틸로. 네. 한번 가만히 있어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깜찍발랄하죠. 자 됐습니다. 우리 게임 포토타임은 끝났고요. 우리 태아양. 네. 가만히 있어주셔도 되고. 이제 단체 포토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단체 포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포즈는 왼쪽 정면 오른쪽 순으로 한번. 왼쪽 정면 오른쪽 순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이쪽을. 네. 왼쪽. 왼쪽. 이쪽 먼저 바라봐주시고요. 네. 좀 더 밀착해 주시고요. 자 왼쪽 먼저. 자 첫 번째 포즈 준비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왼쪽 먼저. 하나 둘 셋. 자 맞춰주시고요. 자 네. 좋아요. 아 이뻐요. 왼쪽. 왼쪽입니다. 왼쪽. 자 좋아요. 이번에는 정면. 정면으로 첫 번째 포즈. 하나 둘 셋. 네. 유지해 주시고요. 네. 똑같이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정면으로. 자 좀 더 예쁘게 웃어주세요. 아 이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른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왼쪽. 왼쪽은 두 번째 포즈예요. 두 번째 포즈 준비됐나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이번 안무에.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왼쪽 보면서. 하나 둘 셋. 아 깜찍하고. 우리 표정이 다들 살아있어요. 네. 좋습니다. 가운데 정면. 하나 둘 셋. 우리 디제잉을 나타내는 이 노래와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너무 표정. 이 표정이 살아있네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포즈. 준비됐나요? 네. 우리 공식 포즈. 자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우리 태아 형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번엔 정면. 정면. 하나 둘 셋. 아 네. 조금 더 웃어주세요. 아 네.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냄새 향 좋아요. 에너지가 살아있어요. 자.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토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모랜드 분들은 이제 무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